토단비 RC강사 김익겸입니다. 데이 1에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의 주어 자리, 주어 중에서 특이했던 주어를 더 다뤄볼 거고요. 다음 포인트 세 번째, 여기서 보호, 보호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보호가 좀 헷갈리거든요. 주어부터요, 특이한 주어. 한국 학생들은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다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주어 there, 거기에 있다 이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there는 부사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주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리 좀 해볼까요? 문장 맨 앞에 유도 부사인 there이 있다면 여기에 B동사가 나오고요. 특이하게 주어가 어디 있다? 주어가 뒤에 있다라는 사실. 매우 특이하죠? 이거를 도치구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언제? 문장 맨 앞에 유도 부사인 there 이게 뜬다면 뒤에 동사가 있고 또 그 뒤에 주어가 있다는 사실. 주어 동사 순서가 역순이네요. 그러니까 특이한 주어 자리가 되는 거겠죠? 또 이런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가 좀 제한적인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형식인 B동사 말고도 일형식인 remain 또 일형식인 exist. 이 세 개의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유도 부사 구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문을 몇몇 지원자들이 있다. 주어는 there가 아니고 뒤에 있는 복수명사. 그러니까 수일치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특이한 주어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주어 자리. 원래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것이란 침이다. 고객 기반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주어가 너무 길죠? 이런 법칙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가벼운 정보는 앞으로 가고 h죠? light. 가벼운 정보는 앞으로 가고 무거운 정보는 뒤로 가는 light and heavy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주어는 보통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렇게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냈죠? 뒤로 보냈죠? 뒤로 보내면 아, is, is, 을문문 같잖아요? 그래서 가짜 주어인 it을 넣어줍니다. 이제부터 문장 맨 앞에 it, is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딨다? 뒤에 있다. 이것도 특이하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라고 하시겠죠? 오늘 도치 구문 두 개 배웠네요. 특이한 주어 자리였습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풍사 문제죠?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there is, 아, 유도 부사 구문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다? 주어가 뒤에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스페큘레이션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 있어요. 분명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더 속기 쉬워요. 이렇게 안 나오면 학생들은 비동사 뒤에 pp, ppp, 어디 목적어도 없네. ppp, 수동태. 그래서 is speculated. 수동태를 넣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부사밖에 없잖아요. 수동태가 들어갈 수 없고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 주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앞에 increasing이 없어도 there is speculation으로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주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호 자리. 목적은 하지 않고 보호 중점적으로 다 알아볼게요. 보람은 첫 번째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격보호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격보호는 그냥 어려운 거 없고요. 항상 이영식 동사. 이영식 동사 뒤에 나오는 놈이고요. 뭘 보충합니까? 주어를 보충해 줍니다. 여기 주어 보이죠? 주어 보이죠?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총 두 가지입니다. 여기처럼 accountant, 명사 같은 거. 또 여기 optimistic, 형용사 같은 거. 사실 둘 중에 형용사가 훨씬 잘 나오긴 하지만 명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호가 형용사다. 그러면 항상 주어랑 동격 관계입니다. 볼까요? 브랜든 씨는 회계사다. 딱 좋죠? 브랜든과 회계사가 동격이 되는 거죠. 다음, 만약에 보호가 형용사다. 형용사로 나온다면 그러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느낌? 해석해 볼까? 판매 전망이 낙관적이다. 판매 전망이 낙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딱 좋죠? 또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 아주 예뻐요. 낙관적인 판매 전망. 딱 좋죠? 이렇게 상태 설명. 서술 관계라는 사실. 그래서 이영식 동사 뒤에 명사와 형용사부어 각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우리 잘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이영식 동사를 좀 볼까요? become이죠? 정말 잘 나와요. become 다음에 잘 나오는 볼 한번 써볼게요. become operational 하면 운영되다라는 뜻이야. 공장이 운영되다. 정말 잘 나오죠? 다음, stay, remain. 여기 한번 형용사 써볼까요? competitive 하면 경쟁력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go bankrupt 하면 파산되다라는 뜻이고요. go bad 하면 이거 뭐야 침대가다 아니에요. go to bad하고 다르죠. go bad 하면 상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이영식 동사 뒤에 역시나 형용사부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다음, 우리 마지막. 목적격보, 목적격보, 말만 어렵지 그냥 이거야 이거. 이제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보호를 목적격보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목적어랑, 목적어랑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았죠? 목적격보가 특이하게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서가 나왔죠? 그럼 목적어랑 목적보의 해석관계가 마치 주어동사 느낌 해석해볼까요? 그 시스템은 허가한다, 고객이 비교하게 맞죠? 마치 고객이 비교하는 주어동사 느낌이죠?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과거로 해볼까요? 과거. 보시면 allow, 얘도 허가하다란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 나왔죠? 아, 투부정서 나왔어. 그럼 제가 얘기했죠? 어떤 관계? 목적어랑 목적보가 마치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라는 거. 해석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줬어요. 우리가 떠나게, 맞죠? 우리가 떠나게 해석상 주어동사가 되네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목적보 패턴 해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어려운 말로 과거분사라는데 이것도 형용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동사 느낌? 당신은 찾을 겁니다. 지원서가 동봉된 걸, 마치 지원서가 동봉되는 해석상 주어동사 느낌이죠. 목적격보는 목적어랑 관련이 있는 해석상 주어동사 느낌 주는 부정사와 분사 목적보였습니다. 그 다음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아, 관련 문제. 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법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ly를 붙일 수 있는 건 뭐죠? 형용사죠. 또, it, y로 끝나는 건 명사죠. 거기에 s를 붙인 것도 복수명사가 되고요. 아, 빈칸 앞을 보니까 비동사가 나왔네. 오늘 배웠죠? 비동사는 이 형식이었습니다. 보호로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왔죠. 보호를 결정할 때는 주어를 봅시다. 주어랑 동격이라면 명사 정답.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면 형용사 정답이죠. 기억하십니까? 근데 뭐가 더 잘 나온다? 형용사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먼저 넣어볼까요? 형용사를 넣어봤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보세요. id는 안전하다. 어, 괜찮은데요? id는 안전하다. 괜찮은데요?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처럼? 안전한 id. 어, 괜찮은데요? 보안상 안전한 id? 정답은 boy가 되겠습니다. b가 되겠습니다. 풀를 해석해 볼게요. 전부 다. id는 안전하다. as long as if의 느낌이죠? 멤버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번을 주지 않는 한. 였죠? id는 안전하다. b가 딱 정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주어랑 동격이 되어야 할 텐데, 해석을 해 볼게요. id는 보안이다? 말이 안 되죠. id가 어떻게 보안입니까? 똑같은 동격이 아니죠? 정답은 혀용사 보호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랑 보호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